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실사요기는 본 적 있어요? 네, 다 봤죠. 아, 민호랑은 아직도 친하나? 아, 그럼요. 그니까 사우드 보는 친구랑. 너무, 너무 오래. 어떻게 호동이 형이랑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불러 호동이 형이? 피오야, 피오야, 오야, 오야. 아, 오야야? 오야, 오야. 백호 흥분하시면 가끔 민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민호야! 아, 저 피오는 있어요. 거기서 아, 저 피오는 있다. 아, 예, 예, 예. 피오는 있다. 아, 예, 예. 공부는 잘했어요? 아이, 공부는 괜찮아요. 언제까지 하셨어요?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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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빨리해요. 빨리, 빨리. 민호가 똑똑해. 민호가 똑똑해, 피오가 똑똑해. 아니, 민호가 멍? 학문적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더. 나요? 멍청한 것 같아요. 아, 민호가. 아, 놀랐어. 운동 신경 있어요?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생각보다? 손 가지고 하는 운동은. 어, 민호 못 하던데? 아, 민호 못 해. 이거 은근히 잘해. 민호가? 내가 은근히 잘하는데, 축구 나머지가. 탁은? 저. 저. 잘해, 잘해. 달리기는. 나쁘지 않아. 제게 찰 줄 알아요? 아, 제게 잘 찰어요. 제가 승훈이 형 다음으로 제일 잘하셨어요. 무슨 거를? 이제 추움을 못 쳐요, 제가. 아이, 뭐야, 돈. 아이, 돈. 그런데 정리하시고 하는 거는 몸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등장하고 이런 거 혹시. 초록색 시험을 그런 거. 초록색 시험을 그런 거. 아, 네. 저요. 시험을. 삭발은? 삭발이요? 오, 민호 했잖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굉장히. 드라마하고. 그런 걸 하려고. 드라마요? 공격의 그. 갓. 안녕하세요. 약간. 삼각집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앉아있고 테이블에 지금. 문득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우, 시험은 인사하고. 마치 Québec. 이런 거 이렇게 나져 있고. 너무 무서워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레드카펜식입니다. 익숙하죠? 너무 앞에만 깔아놓으신다. 진짜 좋았다. 염색 다시 했지? 네, 머리 잘랐어. 형들 놀라서. 같이 들어오시나, 만나서. 왼쪽. 왼쪽.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너 왜 여기 있어? 어? 반갑습니다. 들어와. 친구야? 동갑이에요? 들어와. 나 언제 또 엄색했어. 들어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너야? 나 지금 뭐, 뭐야. 너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너 왜 얘기 안 했어? 예상을 깼어. 왜? 너야? 뭐가 자꾸 너야? 맞아요, 리얼이. 진짜로? 나야. 아, 규현이 보고 싶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대박이다. 반가워요. 진짜 우리는 거의 2, 3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뭐 안 해줬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안 믿겠네. 이제 레페트 보는 거야, 오늘? 네. 아, 네. 더워서 바지를 도저히 못 입겠어. 지금 현재 온도 46도. 와, 원래 내 스타일이지 뭐 이거 어떻게 해. 와, 더워서 감독님. 바지 도저히 못 입겠어. 와. 야, 진짜 46도예요, 46도. 와, 네. 애들이 멋은 다 부렸을 거 아니야. 와, 감독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날씨가 있을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저게 아니냐? 야,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 거야? 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피오, 피오. 아, 피오, 피오. 아니, 피오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는. 피오야. 네.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야 드라이. 다 왔나? 아 멋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형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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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순 친한데 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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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개장 드실 거예요? 육개장 형님 건배하면 안 돼 뭐 또 보러 가다가 갤례야 니 요가 언제부터 알았네? 전 일주일 전에 그때 우리 부상 촬영 그때는 몰랐어?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다고? 알았는데 니가 나한테 안 들겠다고? 말씀 안 들었죠 오 수고하 이런 거 하지 마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너무 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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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얘 왜 몰라 어떻게 알았어? 어딘데 그룹이? 블락비죠 선배님 얘네 데뷔 때부터 잘 봤지 요즘 아이돌이 이제 형을 알았어요? 얘랑 방송 같이 하고 있어? 에스케이프 이스케이프 너무 좋긴 한데 약간 두렵기도 하죠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좋긴 한데 과연 어떤 캐릭터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을 외교해서 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죠 약간 정신 차리니까 좀 위험하다 약간 밥그릇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얌전한 고양이? 개보다 못한다 개보다 못한다 하나 둘 셋 땡 저 저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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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저요 너 왜 이렇게 바닥에만 있어? 이 정도인데 이제 특출난 부분들이 다 있죠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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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 뭐 뭐야 왜 안 들려 나도 안 들려 나도 안 들려 은호야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을 그러고 우리 둘이 의지하고 서로 서로 또 챙겨주고 해야지 3회 일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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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부터 카테고리 게임 미리 복선 깔아놓고 이것도 약간 아니야 됐다 응 왜이 지금 왜 음악을 틀지 모르겠어요 음악으로는 뭐였나 봐요 제목을 모르겠어요 다 안다 유명했던 노래들 이거 왜요 음악으로는 우리 음악은 마음이 모르잖아 제목을 모르겠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요 들어가 들어가는 것만 아는데 이 정도면 음악을 편집을 했다는 얘기인데 춤은 완전 옆에서 우리 것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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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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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 아니 뭐 금명 레스토랑이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극락 레스토랑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저희 생존의 모습 아닌가요? 네네네 갑자기 옛날 추억으로 배상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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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흑백 처리되는 거예요? 왜 극락 레스토랑이냐 무한 즐거움 이곳 홍콩이 어떤 곳이에요?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인종의 용광로처럼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음식도 단체의 음식에 온 브라이팅 와우 딱 한 메뉴만 한 메뉴 한 메뉴 이거 진짜다 이건 무조건 개지 나는 만두 난 만두 난 만두 아니고 감자는 세 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두 만대면 만대면 까이 더 복 형 반 입씩 먹자 네 네가 골라 너희 이렇게 reinschick 탈락이야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그랬냐고 그걸 까했지만 개미잖아요 갓 내면 못 먹는 거 가위가위 보! 와, 좋아. 이거 먹어봐야죠. 야, 특이하게 하얀 부분 먹어봐. 쌀로 같은 거 좀 안 넣었다고? 그렇지, 그렇지. 물이 식어요. 어, 꼬지가 있겠다. 어, 꼬지가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이건 솔직히 진짜. 얘는 원투데이. 너무 원투데이. 미끄러워. 내가 잡았는데 미끄렸거든. 그리고 그 맛을 봐서 그래. 한 명, 한 명. 가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지훈이 형. 이게 뭐야? 한 명. 와, 동독 동독. 그냥 씻고 와. 휴지. 안 내면 못 먹어. 가위바위보. 야, 피오. 뉴페이스. 뉴페이스. 카레. 파래. 오. 같이 편집해주라. 와, 너무 너무. 카레 소. 야, 숟가락 찼러. 야, 숟가락 찼러. 내가, 내가, 내가. scene, 내가. 렛츠고. 다크 영상. 자, 언제 바 vandaag. 엄마가 계속 나오더라고. 노래 엄청 나오더라고? 우리 앉아야 되나? 오랜만에 돌아온 돌아왔어? 인문 퀴즈 오케이, 이걸 다시 아, 너 자신 없는데? 저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음악 라디오 아, 그냥 그냥 하시죠 빨리 가야 돼 진짜? 하나, 둘, 셋 캡틴 아메리카 캡틴 캡틴 나 진짜 마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아, 아메리카 캡틴 아, 아메리카 캡틴 캡틴 아메리카요 어? 캡틴 아메리칸 호동이 형 아는 체라고 아메리칸 캡틴 완전 틀린 거예요? 야, 이거 똥 손에다가 똥 입에다가 내가 똥 내야 근데 여기 24시 식당 있어요? 이거 못 먹고 30만 원 있어가지고 나갔다 오르니까 내가 소장님 이거 스탭들 먼저 드시라고 짜장면 불기 전에 드시라고 드리고 짜장면하고 짜장면 샐러리 물어 가방 물어 말씀들 놔두세요 문제를 내세요 뭘 짜장면을 너, 너는 그대야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너 은근히 좋아한다 미순서 안 한다고 근데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아, 됐어 됐어 누구도 와 누구야? 하나, 둘, 셋 윤회재 선생님 선생님 하나, 둘, 셋 마동석 와우 하나, 둘, 셋 안, 저 땡! 안, 저 야, 나 왔어 아니야 안, 저 땡! 야, 나 왔어 아니야 안젤리나 좀 안젤리나 좀 안젤리나 아, 왔어 처음은 괜찮은데 안 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원래는 맞아, 맞아 니는 근데 괜찮아 야, 윤진 선생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니, 나는 야, 모르는 사람은 야, 윤진 선생님 만약에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으면 이거는 사람이 찝찝하잖아 야, 즐겁적으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사람이 난리잖아 그게 좋아요 야, 잠깐 준비됐지? 됐어 전투자실 들어와야 돼 전투자실 틀리더라도 전투자실 고! 렉스! 꺄! 하나, 둘, 셋 어, 지금 진짜 없었어 나, 나, 나 갑니다 하나, 둘, 셋 꺄! 하나, 둘, 셋 어, 지금 진짜 없었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땡! 으허! 하나, 둘, 셋 땡! 으허! 땡! 으허! 으허! 오! 오, 난 이 방에 잠깐 갇혔는데 뒤에 나와 어? 야, 미안해, 나 너무 기뻤어 진짜 내가 너무 나, 나 유효해주고 싶어서 괜찮아 아니, 근데 야, 왜 나도 몰랐어 피오 안 했어? 전 안 했어 오! 왜요? 왜요? 나는 알았어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잘했어 유현주 선수가 유일하게 미국에서 홍익이 신지역이라 그러네 좋아 우와, 역시 진짜 잘한다 지고 싶다 네 어, 자리 한번 끄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많이 안 해 말 안 해 하나, 둘, 셋 비유 저 거 땡! 메텔, 메텔 저는 아예 맞아, 세대가 안 있었는데 그래도 봤었어야지 피오야 메텔 몰랐어? 여기 전에 은하철도 보고 한 번은 보고 왔었어야지 한 번은 보고 왔었어야지 그럼 멘탈이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이성을, 이성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 세대가 안 있었는데 그래도 다 사실은 저도 몰랐어 메텔 몰랐어? 어 메텔 솔직히 알았었어요? 원화출도 보고 오고 아니야? 주인공 뭐예요? 메텔 아니면 남자 주인공 이름 그걸 몰라 메텔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키지 않고 머리, 천발이 철이, 철이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즐거운 하수를 건너면 우주, 참고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 행복 찾는 나그네 가슴에선 불타 가슴에선 불타 엄마 잃은 소년의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의 그리움이 솟아오른다 힘차게 다여라 힘차게 다여라 은하철도 구구구구구구구구 따라닷. 하나, 둘, 셋. 벌룹. 와, 이거 LMG 나갑니다. LMG 나갑니다. 다음이야, 다음이야. 어차피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 둘, 셋. 나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려고. 촬영대로 불편하게 하려고. 촬영대로 불편하게 하려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대 불필요한 불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찬다, 내가.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이건 재현이가 틀렸어야 되는데. 재현이가 틀렸어야 돼. 재현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피아 웃어도 돼. 자꾸 올수록. 얘네 가운데 껴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재현아. 재현이 지금 못 맞춰서 못 들어갈 편인데. 중간중 1이 반 떨어진다. 주십시오. 자, 갑니다. 와, 블랙 타이거. 아, 땡. 와, 블랙 타이거. 아, 땡. 와, 블랙 타이거. 아, 땡. 블랙 타이거. 블랙, 블랙 팬더. 블랙 팬서요. 와칸다 포에고. 저거는 뭐 어때? 이거 어제도 봤잖아, 영화. 봤죠. 비행기에서. 어제 봤어. 어제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블랙 타이거를 본 거야. 아니, 근데 플레이 가면이라. 진지어 타이거도 아닐걸. 아니, 펜서야, 펜서. 저게 펜서야, 동물이. 대하나. 저거는 모를 수 있지, 솔직하게. 아, 몰라. 그럼 저 마음 편해. 나 괜찮지? 고맙지. 진짜 괜찮아. 되게 고맙지. 너한테 하는 말이지? 야, 그렇다. 니가 최악을 생각해 봐. 니가 집사람 이름 몰랐으면 클럽 했잖아. 그런 쪽으로 위안을 삼으면 돼. 저, 내가 못 맞췄으면 난 골로 갔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갔지. 촬영 내내 불편했을 거야. 형이 여태까지 재현이한테 했던 건 다 가식이다 이런 소리 나오고. 어, 이거는 말이 다른 상황이잖아. 형이 여태까지. 약간 좀 개인적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계속 그 본인 얘기만 하세요. 그냥 안 돼. 이제 주 씨 알았나? 확실히 알았어. 네, 구해서. 아이야, 여이야. 네? 여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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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구... where you are? 너는 가, 나의 형няя님? 야, 친구, 이리 와 붙어봐봐. 오케이! 제자 χ 4 banester 이뤄 수련의 느낌을 우린 하나. 손흥민!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ienda01, 1,2,3,5, 광경, 반기문! 반기문! 이거 유엔 좀 쌌어요.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반기문! 반기문을 알아? 돌! 천둥의 신! 아, 그럼! 아톤! 아톤가 잘한다. 피어라! 엘석! 엘석! 형, 옛날 애들! 형, 옛날 애들! 엘석은! 수맥이잖아, 수맥! 우와! 피어나는 수맥! 엘석은 토라고! 방기훈 맞췄네. 와, 방기훈? 와, 엘석은 지금? 아니, 나는 아톱도 알았고 토로도 알았는데 딱 이 아다리 자리가. 돌! 아, 저거. 나도 알았다. 토로, 나도 알았다. 아톤! 나도 아톤까지 알았다. 어? 피어나! 엘석! 형, 옛날 애들! 엘석은! 우와! 피어나는 수맥! 엘석은 피어나! 피어나! 난, 난 심지어 안 봤는데도 알아요. 해방극을 안 봤어요. 나는 봤어.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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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까 또 못 본 것 같은데. 시어로 안 보면서. 너무 무섭다. 제가 표정을 극복했어. 제가 표정을. 개인적으로. 이 형님은 개인적으로. 자, 우리 운동장에서 했던 그 느낌으로 가자. 아이! 시작! 하나, 둘, 셋! 제이미! 우와! 나은 날 했잖아. 아, 극복! 나은 날 했잖아. 하나, 둘, 셋! 피카츄! 우와! 나 좀 몰랐어, 몰랐어. 백성공주. 좋아. 하나, 둘, 셋!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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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저희 대통령님! 넥타이 맞추고 그러시고. 다 아는데. 누가! 누가 뭐라 안 했어? 아, 진짜 알아요. 지금 갑자기 너무 이렇게 확 확 집중이 돼서. 진짜 알아요. 진짜! 진짜 알아요. 자체 생각한다면 얘기해? 뭐 하시는 분인데! 뭐 하시는 분이야! 뭐 하시는 분이야! 뭐 하시는 분이고! 아, 우리 미국 대통령. 네. 소재님! 무슨 표였던 것 같으면. 무슨 표였던 것 같은데. 아! 아!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아!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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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진짜로 안 나와요. 지금 뭔가 뭐 기자회견장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진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진짜 아는데도 갑자기 이게 게임이 이게. 근데 이게 시청자 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등대면 절대 못해요. 진짜 세 명 중에 한 분은 틀으신다. 진짜 풀네임 풀네임 알지? 도날드 트럼. 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볼 때는 쉬웠지? 확실히 근데 봤을 때 모르면. 되게 바보 같긴 해요. 아니 저걸 몰라. 왜 저래 왜 저래. 다 웃기려고 하는 거겠지. 아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해보셔야 돼. 어떻게 해보셔야 돼. 집에서 이렇게 A4형 좀 뽑아서. 그러면 긴장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긴장된 상황을 또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여기가 뜬데요. 긴장이 되는 상태라 안 되는 상태라.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어 한림예고 그러면. 한림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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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는. 야 형. 우리 어떻게 얘기해? 야 여기 뭐. 힘 빼고 했어요. 여기 웃음조가 따로 있어서. 우리야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후병 omega 보여줘. 손 D. D 8. 1, 2, 8, 8, 8. 인 모양. 1, 2, 1.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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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루, 루. 졌다, 졌다. 어디인가? 벌써 어디까지가 저기야. 장난칠지 말고. 우루사이화! 우루과이, 우루과이! 그게 뭐야? 천천히, 천천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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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입모양을 너가 이어지니까! 우, 우, 과, 이 미국 아니 우루과이 몇 번 해! 몇 번 해! 우루과이! 우루과이! 우루사이! 아, 천천히 해! 펜스, 펜스! 펜스! 아니 이게 여름전이에요 패스 맨체 맨체스터 뭐야? 맨체스터 뭐야? 유나인티드 맨 맨체 펜체 맨체스터 펜체 맨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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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인티드 박지성 영 박지성 맨체스터 너무 커 맨체스터 펜니터 맨체스터 맨체스터 유 나이티드 유 나이티드 왜 자꾸 우르사이라고 맨체스터 유나인티드 됐지? 박지성 정답만 얘기해 정답만 정답만 얘기해 맨체스터 체짝 체짝 맨 천천히 안 와라 맨 펜스 ci 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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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 펭 펭 펭 펭 펭 천천히 체짝 펭 펭 펭 셀러문! 1 셀! 다시 한 번! 오케이 패스! 다 무슨 영어로? 경...경찰...청! 경창...철... 경...찰...청... 아! 경찰청! 경찰청! 창살! 쇠창살! 경찰청! 창살! 쇠창살! 경찰청! 경찰청! 창살! 쇠창살! 창살, 쇠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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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경찰청, 창살, 경찰총, 썩떡 무릎먹으러, 다시, 무릎먹으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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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 쟤 차단을 못 보겠어 그 전에 답이 뭐예요? 쇠창살, 쇠창살 이건 알겠는데 그 전에 뭐야? 첫 번째 뭐야? 우루가이드 우루, 루 두 번째도 우루가이드 그래서 혓바닥으로 모였잖아 우루, 우루, 우루 네가 너무, 이게 이동 동선의 입이 커서 나는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입모양 이것을 지역보다 더 많이 먹던데 울렁증이야 진짜 나는 그냥 틀리도록 캐릭터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어 캐릭터가 넣었으면 좋겠어 그치? 인물 퀴즈를 열두 번 한다고요? 인물을 몇 번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반이도 나오시겠는데요 최봉남씨? 번호는 그럼 몇 번이에요? 몇 번 해주시겠습니까? 나부터 할게 나부터 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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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생닭 네? 멋있겠다 이거 지역성이 굉장히 얕은 잘했다 닭은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아요 이거 안에 봐도 돼요? 살아있는 닭 아니에요? 하나닭! 우와 깨끗하네 이렇게?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마늘 넣어서 푹 삶아서 그냥 밥 말아먹어도 그치? 이거 하나만 끝나 사실은 닭 죽으래 먹어도 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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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요? 지현이부터에요? 지현이부터 파이팅! 네! 집중하자! 할 수 있어 첫판에 된 적 없잖아 그래 역사로 쓰고 이게 제일 무서운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김수로 형 우와 우와 진짜 이게 안 부어 안 부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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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아 처음 봐 진짜 지현아 처음 봐 집중하면 돼 집중하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도끼! 아유 스파이크 하지 말라 스파이크 오... 사모ματα 저 아니에요 들어가갑니다 하나, 둘, 셋 김국신 형 폭찬냐! 다행이다! 한 번 더 남았어요 다행이다 이건 완전히 개인전이야 완전히 개인전 폭탄이다! 엎드릴 준비해라! 인물 게임은 완전히 개인전이야 조심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하나 둘 셋! 유아인! 잘했어! 이거 없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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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김기호!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헷갈리겠어 헷갈리겠어 마이너 마이너 다시 마이너 그냥 툭 하나 둘 셋! 기아파사! 맞잖아! 기아파사 맞잖아요! 기아파사! 하나 둘 셋! 사랑해! 투사! 나이스 나이스! 사랑해! 사랑해! 사랑아! 이거 한 번은 가려는데? 야 지뢰방만 넘어가자 말해도 딱 어려워요? 셋 다 어려워요? 하나 둘 셋! 안성기 쓰레기 안성기 쓰레기 안성기 쓰레기 안성기 쓰레기 안성기 쓰레기 안성기 쓰레기 펜이 줘갈뻔어! 안성기~~ 송당은 대전 시작 adult 효과파사 어머나 하나 둘 셋! 푸템! 푸템! 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트럭크 안 나와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야, 외치어! 야, 너 트럭크 다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우와, 어떡해! 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 우와, 나도! 하나, 둘, 셋! 푸템! 하나, 둘, 셋! 푸템!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틀려도 되는데 난 순간 율부리는 줄 알았어 지현아 부럽다 형, 형의 지금 박이 달려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마법 하나, 둘, 셋! 서요일! 퀸! 서요일! 퀸! 서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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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하나! 야, 서요일! 아니, 아는데! 아이,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는 잘 싸웠다 젖잘싸다, 진짜 진짜 젖지만 잘 싸웠다고 젖 잘 싸웠다 젖 잘 싸웠다 어? 자기맞춤. 자기맞춤건 안찍해 확실히 우리는 개인제네 어? 와, 젖잘싸 뭐야? 홍합. 가자. 야, 이거 매운 라면에다 딱 넣으면. 이거 홍합. 이만한 홍합 아니에요, 이거? 우와. 홍합탕, 홍합탕, 홍합탕.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그냥 다진 마늘에 국 간장 조금 넣고. 짠꼬 크리면 바로 홍합탕. 금방, 금방, 이거. 탁.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지금 라면이에요. 라면이에요. 다 라면이에요. 이거는 진짜. 쭉 라면 넣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거는 피오 안 되는 게 해야 돼. 피오가 손맛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김숙! 오오오오오오. 김숙. 자, 저거 벌써 온 거야. 통희 형, 사랑합니다. I love it, 통희 형. 형, 한 번 더 남았어요, 형은. 그래도 일단은, 일탄력이 끝이 아니라고. 지레 바지 많아. 지레 바지 많아. 웰달은 너무 어렵다. 아, 사실 사실. 하이 제 기원은 너무 아프지. 하이 제 기원은 너무 아프지. 하이 제 기원은 너무 아프지. 왜, 이 친구한테.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청소년 다 보고 얘기해. 하나, 둘, 셋. 이거 슈렉 여자친구가 나와. 맞죠? 피우가 돌아갔다! 야, 너랑 성이 같아. 피우 씨. 피우 씨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슈렉 여자친구. 아니, 이거 다 피우 씨. 야, 넌 알아야지. 니르지. 휘렐리? 휘렐리? 아니, 너랑 같은 피 씨야. 피 씨, 피 씨. 피 씨야. 피오나? 피오? 나? 피오나. 자, 됐습니다. 아, 심지어 피오네? 통역분들의 한탄소리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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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지금 제일 지방에 올라왔을 때. 어? 살아? 아니, 안 살아있어. 이게 지금 살아있잖아. 그럼 이 CNN에 나와. 이게 지금 살아있으면. 이게 지금. 아, 이걸로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다. CNN에서. 어, 잠시만요. 불스타트, 불스타트. 자,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진짜. 저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일은 아닌데, 옛날에 저의 화를 내는 거 내가 안 본 적이 있어. 진짜. 방송에 못 담아, 못 담아. 아니, 요즘에 가장 핫하신 분이시죠. 이게 블락이야? 이랑 홍인호야? 뭐 1등 뭐 그런 거 없잖아, 이제. 네. 신발, 신발 크게 신지 말고. 항상 물 키운 모범생인데. 3등. 빨리 마이크 차, 3등. 마이크, 마이크부터 차야 돼. 국밥이 사실 우리가 전통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저 시장, 마이크 시장. 오늘 특집은 이 국밥처럼 뜨끈한 레트로 특집입니다. 레트로. 요즘 유행이잖아. 레트로 요즘 유행이죠. 우리 감성인데. 아니, 요즘 뉴트로예요, 뉴트로. 뉴트로 해가지고 요즘. 과거하고 미리하고. 과거와 미리의 만남. 왜 오늘 레트로 특집이냐. 사실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저번에 여러분들이 계룡사에서 놓친 드래곤골이 있잖아요. 우리 드래곤골이. 어디 갔지? 어디요? 이번에는 타이프화 시대였다고. 어디에? 과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이풀이야. 놀래라. 과거라고. 과거에 응볼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도 과거를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로. 변신을 해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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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보로 돌아가 용보를 찾아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스타 60명. 몇 년 동안 중요하지. 어떤 한때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던. 아, 예예예. 당시 우리가 그 분으로 돌아가서. 전설의 충신 충황. 광남정 소비. 늘 태양을 피하고 다니셨던. 아... 왜이... 굴고 힘든 나의 모습 바보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의 순간 태양의 순간 선글라스 선글라스 제일 끼고 다녀야 되고 이거 멋있는데 이건? 오오오 이건 멋있는데요? 이건 걸리면 사실 상위권 상위권 호동이 형이 하세요 B만으로 이건 예상했는데 너네는 운운가 내가 안 해 두 번째 또 엄청난 분들이 2002년으로 보라고 2002년은? 안정환 선수 월드컵 반지의 키스 그때 대중문화에서 또 상승윤이 주셨는데 대중문화? 윤도현 선배님? 너무 위험한다 아... 나... 출창이예요 출창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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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그냥 안경만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 분장... 분장할 게 없는데? 이게 상위권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 지금... 지금 두 개 나쁘지 않아요? 어... 너무 나쁘지 않아요? 아... 호동이 형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난 아직 캐릭터를 못 만났어 호동이 형이 재밌을래요 이번 2004년으로 갑니다 미안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던 오! 소지석 줄무늬 니트와 어그 부츠로 상징 임수정? 아... 이제 시작됐군요 자랑해요 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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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봐논 불축했겠να 어.. 호동이 형 슬슬 나한테 만든 부츠가 있겠나? 이거 겨울 부츠잖아 어그 어그 호동이 형이 뭘 해도 이건 다 웃기다 근데 미안하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캐릭터 서점 게임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게임 와 B 멋있다 옛날 게임 아 맨날 이거 부끄러워 고백점프 아 이게 뭐지? 고백점프? 이게 뭐야? 고백점프 고백점프 뭐였지 이게? 3의 배수에서 고 또는 백 또는 점프 오 오케이 3의 배수에서 고 또는 백 예를 들어 고 하면 4 근데 만약에 백하면 4 만약에 점프하면 4 4 내가 4 6 6이면 뭐야?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백 그렇죠 고 또는 백 또는 7 3의 배수에서 고 또는 백 또는 점프하시면 돼요 아 너무 어렵다 점프도 있어요? 3의 배수에서? 너무 어려운데? 와 고백점프 고백점프 1 2 고 4 고 7 8 100 100 고 10은 뽀숑 뽀숑? 10, 20, 30, 40에만 뽀숑 뽀숑이 뭔데? 왜 뽀숑하는 거야? 그냥 뽀숑 아니 근데 왜? 뽀숑이냐 왜? 그것도 실습하냐 뽀숑으로 전 국민이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3, 6, 9 들어가는 숫자만 하는 거야 아니면 3은 배수야? 3은 배수라고? 12, 15, 36 12, 15, 18 12, 15, 18 12, 15, 18 그럼 두 분단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게임이 두 분단이 수만 대회 되는 게임이네 수만 대회 이게 20일까지는 안 갈까? 수만 대회 되는 게임이네 수만 대회 이게 20일까지는 안 갈 거야 야 송민호 뭐하냐 주문해 오는데? 빼빈한 분 알잖아 빼빈한 분 알잖아 빼빈한 분 알잖아 빼빈한 분 알잖아 그럼 네가 10위인데 뽀숑이잖아 그럼 10위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위를 간다 10위가 그거 배수로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하는 거야? 해볼까요? 다들 고백 전부 준비된다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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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좋은 순간 길 바른다 준비 A A 시작 고백 점프 고백 점프 고백 점프 1 2 100 4 5 점프 7 8 100 7 8 100 까꿍 까꿍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 왜 왜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까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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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순간 기억 안 났어 뽀숑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떻게 긴장이 안 돼 이거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겠어요 와 진짜 이거 살벌해요 진짜. 이거 바로 저기 밖에 사람만두고 걸어다는데 진짜. 진짜 꿀뚫어라는데 진짜. 민호, 지원이 가는 거다. 자, 캐릭터하기. 다 같이 준비됐나? 목소리 봐라 준비됐나? 준비됐다!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시작! 고백 점프! 고백 점프! 2! 고! 4! 5! 점프! 7! 8! 9! 9! 많이 당했다! are you! 강화 bl 게임을 무 Promise게 한다든지 게임을 측근 essa bats originания 바로 탈락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로, 마이로부터 각오 한번 들어보들 각오, 각오 한번 들어보들 각오. 각오요? 자 각오. 시! 점! 고백점프 고백점프! 1! 2! 4! 5! 6! 6! 민호 탈락! 리욱이야 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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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욱두아 이게 리욱두아! 기현이 형 백 스킬에 놀라서! 아아아! 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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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니네는 다 올린다 이거! 막 편하게 합시다! 지현이부터 계속 가자 뭐! 알겠습니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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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백! 고백점프 고백점프 1, 2, 4, 5, 6, 6, 7, 8, 8, 8, 9, 10 잘했어! 너희들은 진짜 형제다 둘이 6에 딱 하긴 해 너희들 한 개가 6이야 6을 못 넘는 거라니네 둘은 브레인이다 진짜 꿈속까지 가다니 이것도 가발이 있는 거야? 있지? 없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정현 씨 개인적으로 안전이 너무 팬이 돼서 저는 이정현 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예요 저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약간 미치만이 박사하는데 진미가 나 누구였어? 와 싱크로율 대박 너도 웃겨 너도 웃겨 너도 웃겨 너도 웃겨 네가 더 웃겨 나가 네가 더 웃겨 네가 더 웃겨 네가 더 웃겨 네가 더 웃겨 네가 이렇게 세심 그게 더 웃겨 슬프게임 아 멋있다. 인물 퀸즈 시간. 힘내야 하나씩 됩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올 것이 왔또다. 가장 같은 동료 연예인한테 미안한 시간. 파이팅! 이번에 김현정 선생님 좋았어요. 먼저 갈게요. 지현아 조심히 가라. 전화요. 바로 이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지석진. 바로 이어서 가요. 송민호. 아 뭐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야? 심슨. 나 몰랐다. 잠깐만 형 나 갈게요. 자 나도 갈게요. 하나 둘 셋. 타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타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빈했어. ņ regularly. 하나 둘 셋. 저기 조 씨예요. 저희 찬용 조 씨. 몰랐어요. 이랑 몰랐어요. 아니 저거. 저 송우씨 왜 모르니? 저거 제가... 아니 이게 순서대로 잡히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너무 당황했네 와... 하나 형! 이 분 아세요? 이 분? 이 분 아세요? 누구? 이걸 제가 맞췄다니까요? 이게 누구야? 백종원 선생님이에요? 3으로 가죠? 얘가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그렇지, 해나! 자... 요게 그냥 이거 풀 아니에요? 천마... 천마 이런 거 아닌가? 아 이거는 사냥삼 아... 이것도 좋은 거네 이게 지리산 뱀삭골 12년근 사냥삼이고요 이게 한 40만원 정도... 오... 참 훌륭한 거구나 대당 사과를 가지고... 대사과 곶감 오늘 등장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먹을 수 있는 단 거 그래도 매번 이야기하지 마 뭐부터 나갔는지가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사나! 어? 오! 오! 아! 저기! 나 혼자 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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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되게 미인이신데? 틀려! 맞추기야! 맞추기야! 오늘 근데 오늘 유난히 좀 안 되는 거 같지? 약간 제사 다 끝난 상 같다 그쵸? 그쵸? 오비 대 와이비 이거 한번 가볼까요? 영원 하죠 같이 하자 오비 와이비 콜! 삼단 상을 가지고 음악 기준을 똑같이 맞으면 빠지는 거잖아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어 여기에 팀원을 한 방씩 늘려가는 거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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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카메라넘부는 옆에서 찍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 오! 그럼 이름을 하나씩 팀명을 천안봉에서 천안봉에서! 오케이 우리 할게요 하나 둘 셋 지리산으로! 오! 천안봉에서 지리산으로 자 보호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천안봉으로! 하나 둘 셋 지리산으로! 천안봉으로? 천안 봉으로 오라고 했네. 천안 봉에서. 천안 봉에서, 천안 봉에서! 아, 빠랐지 여기야. 드웨인 존슨. 누구야? 드웨인 존슨. 드웨인? 존슨. 성답! 아, 나 알았는데. 성답! 아, 나 알았는데. 괜찮죠, 괜찮죠. 이거 맞추고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야, 이건 귀신같이 하네요. 더 락! 한 번 해볼까요? 트웨인 존슨! 트웨인 존슨!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질산으로! 질산으로! 저, 뭐야? 마크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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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한 명 늘어나야 돼요. 땡! 한 명 늘어나야 돼요. 조금 이따 한 명 친구할게요. 지금 해요? 아, 근데 정확해요? 정확하면은. 나 할게. 질산으로. 마크, 주커버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에? 창립자. 네, 네. 정답! 근데 잠깐만, 그것도 원점이잖아. 네가 안 일어나면 되지. 뭐라고 했어, 너? 마크저버. 마크저버. 마크저버! 질산으로! 질산으로! 슬픔이! 누구요? 슬픔이. 맞다. 인사이드 아우젤 슬픔이. 정답입니다. 예스! 좋았어. 어디에 누구라고요? 어디 빠지는 거예요? 나 아까 얘같이 틀려서. 김담이. 정답! 이태원 글라스. 레이 마르. 컴온! 천왕봉으로. 지리산으로! 천왕봉에서 아니에요? 지리산에서! 아니 아니. 아니. 천왕봉에서. 아, 지리산에서. 아, 지리산에서. 지리산에서. 아, 지리산으로. 아, 형. 형 때문에. 천왕봉에서. 아, 이 형이 자꾸. 지리산으로. 아, 천왕봉에서. 지리산으로. 자, 이거 돈 너무.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지리산이 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땡. 지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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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왜 쳤죠? 3, 2, 1. 은하철도 토토. 지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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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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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곳에. 요나스. 초등학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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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안다고. 둘은 안다고. 얘네 싸워요. 안다고 얘기해. 해, 토마스. 않다. 토마. 아니, 더 들었지. 해, 왓쌉 토마스. 해, 왓쌉 토마스. 요마스 야 근데 요마스는 요마스는 요마스 요나스 요나스는 어디서 들어봤어 내가 했으면 되는 건데 토 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날 저도 토 오늘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빠지잖아 일단 내 친구 보자 지리산드로 지리산드로 레이디가가 저래 놓고 자기가 나가는 거 봐 robot 有 안녕하세요 야곱 매점 저희 매점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게 있어요 맹크라스 10분이라면서 근데? 금방 끝나요 그러면 저는 어묵떡볶이 어묵떡볶이 이거 드시려고요? 그럼 돈을 내셔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으셔서 성공하시면 저희가 어묵떡볶이 바로 대화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실패하시면 뭐하 또... 실패하시면 황병 원샷 하거나 이거 하는거죠? 물이 나지 지금 좋습니다 골라주세요 간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손님 너무 많아서 찍고 있어요 손님 너무 많아서 자, 보여주세요 오케이! 컴온! 이 영화라기 영화 제목 외국 영화 컴온! 이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컴온! 드래곤 볼 땡! 그것도 있어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드래곤볼도 맞죠? 드래곤볼도 있잖아요 드래곤볼 영화 많아요 준희 형 나온 것도 있고 준희 형 나온 거 되게 많은데? 네, 뒤에 영화 2개가 더 있네요 즐겨가죠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계란 이거 하나인가요? 네? 아, 계란은 2개씩 나갑니다 아, 그럼 저는 구운란 구운란? 구운란 가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어! 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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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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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쁩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약간 배짱 영업이에요 나가주세요 네 저는 그럼 만두 자, 만두 네 내가 골라주세요 이거다 네, 한 번에 그냥 그냥 가면 가자 오케이 비니그니스 자, 바로 어? 아, 이게 또 나왔네 이어 말하기 영화 제목 아, 좋습니다 헤리포터와 아즈카바네 3 선생님? 2 선생님! 깜짝이야! 야 야 선생님? 아, 진짜? 뭐야 얘? 왜? 재수, 재수 아, 내가 진짜 죄인이다 너 진짜 재수다 아 어, 어떻게 유만한 친구가 있지? 어, 이어 말하기 일상 퓨어 퓨어는 뭐예요? 퓨어 우와 예를 들어서 꺼진 물도 한번 다시 보자 우와 얘기했지 우와, 이거 진짜 배우대? 얘기했지, 얘기했지 장난 아니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게임에서 아예처럼 먹어보면 맛있네? 화까라기 한 방 자신 있게 먹으면 괜찮아? 황먹어, 황먹어 황먹어, 황먹어 황먹어, 씹어, 그리고 그냥 씹지 말고 삼켜 어우, 그거 안 될 거 같아 삼키는 거 위험하고 자, 일상 퓨어 일상 퓨어라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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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시 아직 남았고요 하하하하 이거는 몇 개예요? 두 개의 한 세트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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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해봐 내 배에 밥 하나 크고 änd 하하하하 하하하하 위에서 알을 거야 아, 이렇게 콜라보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와, 형 나, 형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우유나 이런 건 없어요? 우유나 밥 이런 거 없어요 찬밥 POC 특별히 3개 드릴게요 이거요? 네 못 기억해 못 기억해 진짜 너무 매워 저기 그릇하는 거 하고 POC 최고의 유해한 신조어 스즈 나왔습니다 이선좌 어? 이선좌는 무엇을 줄이는 말일까요? 5 4 3 이수근 선생님 좌회전 예 예 감사합니다 좌회전 부탁드립니다 이선좌가 뭐야? 이미 선택한 좌석입니다 우와 사진 한 번 찍어줄까요? 괜히 한 번? 좋아요 어? 이건 수근이 형이 찍어야 된다고 아, 안돼 여기 흔들어 치면 너 나 이건 나 이건 나 이건 좋죠 칠게요 하나, 둘, 셋 네 응, 좋다 이선한 소리 해도 좋다 아, 지금은 누가 이런 형의 풀린 모습이 너무 좋아 응 네가 불렀잖아 제가 불렀죠 그럼 네가 애들 요리를 했으면 네가 저것을 해야지 왜 저는 반대 저는 완전 반대 이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 네 네가 불렀잖아 제가 불렀죠 그럼 네가 설거지 좀 해 이게 아니라 같이 저도 치우고 닦고 다 했다고 이것도 안돼 근데 왜 네가 요리해주고 설거지를 시키냐고 시킨 잔이야 야, 우리 같이 한 번 딱 치우고 이 차라리 한 번 다 같이 먹자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형, 요리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능치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할까 우리 앞에 있는 거 대충 네빈 하나 들고 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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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빈치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네빈고 두 번을 치웠다네 근데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해줬어 요리를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했네 너네가 잘못했네 그리고 재밌는 뉘앙스 안 먹었어야 돼 네가 다 먹어야 돼 네가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했어 자아 자아 잠시만요 네 다시 마사지 맛있어 자아 마사지 네 식사 그 자아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